지금 뭐 어제도 그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샌디에게고 있는 유명한 분자생물학 연구소죠. 여기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중에서 D614G라고 하는 병이에요. 614번의 염기서열 위치에 D 대신 G가 들어갔다. D 대신 G라는 변이를 통해서 아미노산이 바뀌었다. 이것이 스파이크 단백,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이 감염을 할 때 붙는 부위인데, 리셉터에. 그래서 이것이 더 전염력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은 바이오 프리프린트라고 하는 아직 정식 논문이 나기 전에 은란으로 올려놓고 비평을 받는 단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어떤 변이를 가지고 추정하는 건데, 이 추론이 너무 빈약하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변이가 돼서 그것이 전파력이 빨라졌다고 입증하려면 변이가 안 된 원래 바이러스와 변이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동물 실험에서 전파력이 빨라졌는지도 봐야 되고, 실제 사람 사이에서 전파력도 빨라졌는지를 전후를 다 확인한 후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지금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전파력이 빨라졌다. 이 변이 자체로 그렇게 좀 확언하기에는 이른 상황이 아닌가. 지금 바이오 리프린트 온라인 버전의 많은 논문들이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는 란셋 애니제엠에 실린 서디스피어의 논문, 크로로킨 논문이나 카디오바스쿨라 심혈관 질환 악화 요인의 논문도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너무 서둘러서들 지금 경쟁적으로 연구 발표를 하다 보니까 스크립스 연구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섣불리 지금 속단할 필요는 없다. 좀 더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최근에 논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좀 가지고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요지의 그런 에디토리얼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연구는 바람직한데 섣부른 결론으로 어떤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우리가 더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냉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많은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훌륭한 연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해서 인과관계, 변이가 있는 건 팩트죠 지금. 이건 사이언스에 의해서 유전자 연기설 분석을 통해서 변이가 있다는 건 팩트인데 사실인데 이 변이가 실제 전파력을 빠르게 한 원인이 됐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더 많은 연구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괜히 너무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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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